separate 선택지 딱 보자마자 어때요? 품사 두 개가 팡 떠올라야 되죠? 자 형용사 분리된 그 다음에 동사로는 자타 동사가 둘 다 됐죠? 분리되다 분리시키다 주로 타동사로 많이 쓰긴 합니다. 그럼 나머지 품사 정리는 이제 끝났을 거고요. 자 그럼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? 자 주어가 나와 있고요. 동사가 나와 있고요. be encouraged. encourage는 원래 encourage somebody 투부정사 해서 somebody가 뭐뭐 하도록 장려하고 권장하다. 그래서 이 투부정사는 보호죠. 따라서 이것도 보호예요.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투 이하를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받고 있는 상태다.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네요. 자 그럼 투 이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? avoid가 타동사잖아요. 다시 여기서부터 괄호로 묶어서 동사 구조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고요. 그럼 뭘 피해요? 이게 지금 목적 아닙니까? 그래서 타동사와 목적의 구조입니다. 트래블링을 피하는 것이죠. 자 어디까지? to the conference. 그 회의장까지 이동하는 것을 피한다.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럼 문장이 다 완전하잖아요. 뒤쪽에는 부정사 나와 있고. 그럼 이 자리 누구 자리? avoid는 사명식으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리에는 부사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. 물론 이 부사가 의미상 부적절하면 복합명사가 정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. conference separation이 될 수도 있겠으나 conference separation은 의미상 적절치 않고요. 그 다음에 부사가 의미상으로도 아주 적절하죠.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쓰시면 됩니다. 자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이 자리가 부사 자리이기 때문에 부사에다 답을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가 아니고요. 이 자리가 부사 자리지만 복합명사도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시험장에서도 검산을 하셔야 돼요. 해석을 통해서 의미도 완벽한지를 검산하셔라. 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그런 걸 놓치면 간단하게 우리가 한두 문제들을 실수할 수 있거든요. 자 그래서 생각만큼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그럼 검증 과정들을 잘 거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죠. save transportation cost 자 그래서 운송과 관련된 비용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자 따로따로 conference장 그러니까 회의장에 이동하는 것을 그죠? 피하도록 그렇게 권장받는다. 그러니까 함께 가라 이거죠. 목적은 뭐예요? 바로 이거 바로 transportation cost라고 하는 걸 줄이기 위해서는 따로따로 conference장에 이동을 갖다가 피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받는 것입니다. 이해되셨습니까? 네.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